하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나오면서까지 노린 거죠. 바로 나오면서까지 노린 스피드가 있었기 때문에 조재호 선수의 스피드가 나가는 길을 득점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조재호 뒤돌리기. 아, 좋습니다. 지금은 빠른 속도와 역회전의 조합을 제대로 일체화시켰어요. 두께 당점 강약이 3위 일체가 된 상태죠. 네. 얇은 두께. 뒤돌리기. 잘 가고 있죠. 아, 좋습니다. 11점에 막혀있던 3이닝이었는데. 세트폼, 조재호. 세트폼까지 일단 왔어요. 준결승 7전 4선승제에서 분수령이 될 수 있는 5세트. 세트포인트 타워만 왔습니다. 조재호. 스피드는 제대로 살아있어요. 네. 잘 왔나요. 조재호. 자, 5세트 따내면서 세트스코어 이제 3대2가 됐습니다. 세트에 터진 백크샷. 첫 번째 이닝의 백크샷. 세 번째 이닝의 백크샷. 세 번째 이닝의 백크샷. 세 번째 이닝의 сторону. 완전 오인과 마치 près. deix. 하나 미친.